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승리를 하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군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왁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군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사천망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 예원교회 사역의 핵심은 3운동입니다. 스타트만을 위한 3일 1조, 3일 1조를 통한 스타트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천망대 2, 3, 7, 7, 7입니다. 지금 3일 1조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손봉이 좀 틀어주시죠. 덥습니다. 여러번 뜨거운데 3일 1조 팀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우리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대구교별로 장단기 결석자 신방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85명에서 140명 정도 모여서 대구교별로 차등이 좀 있지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서는 지역에서 사역자 중심으로 장단기 결석자, 비대면 예배자, 주일 예배에 자주 결석하는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3일 1조가 여러분은 피부적으로 안 닿을 수 있지만 대교교라든가 또 전체 진앙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 스타트가 됐습니다. 어제도 보면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 전체 대교구장 분들 또 우리 교구 전사님들 우리 또 중직자 같이 모여서 3일 1조에 대한 어떤 포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스타트만 3일 1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열정을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제 포럼 중에서도 우리 새가족 담당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이죠. 이번 주에는 새가족 교육이라든가 또 새가족 등록자들이 좀 다른 때보다 많아서 또 교육하는 데 굉장히 힘을 얻고 또 토요일 장단기 결석자 캠프의 힘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포럼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3운동 중에 3일 1졸 동안 스타트만 그리고 4천망대 2, 3, 7 치유 이 응답이 우리 예원교회에 풍성하게 응답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본문 중심으로 4천망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입니다. 제목 설교니까. 제목 설교는 설교자 마음대로 하는 게 제목 설교입니다. 제목에 맞춰서 그냥 설교하는 게 주제 설교예요. 이 제목에 맞춰서 짜짓기 하는 게 설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짜짓기 하는 거니까. 강의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니까 제목 설교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4천망대 그냥 짜짓기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같은 은혜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파수망대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파수망대. 오늘 본문에다 보면 파수꾼이 있죠. 파수꾼. 그런 가운데 화면에 보면 망대가 있어요. 망대. 이 망대 있죠. 산 위에 언덕 위에 이렇게 지었죠. 그게 오도막일 수도 있고 오도막이죠. 오도막 알죠.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할 때 대공초소 등등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행동이 좀 느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름에 저는 강원도 시골 속초라 가수원이 있었는데 수영하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가수원에 복숭아 서리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행동이 느리니까 저는 망을 보았어요. 망을. 보리나무 있는 데서 망을 보고 친구들은 서리하러 들어갔는데 글쎄 내가 망을 제대로 안 보고 졸았는지 주인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내가 나만 넘어가버렸지. 애들이 다 걸렸거든요. 가수원에 보면 그런 오도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망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 또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공초소에는 보초소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대에 파수꾼을 당연히 둬서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군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다리다가 성읍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파수 망대인데요. 세상의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생각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망대는 여러분 잘 들립니까? 저는 웅웅거려가지고 세상의 망대는 군사의 목적에서 도성을 수비하고 또 침략자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문이라던 성 모서리에 세운 것이 망대거든요. 그래서 역대와 14장 7절에도 보면 아사왕이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서 적군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있고요. 역대와 26장 9절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통이 모순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이런 세상적으로도 군사 요충지에 망대를 세워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수라든가 약탈,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농부가 세우는 오두막 같은 망대, 망루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망루, 망대 이거는 한 2층 높이 되고 1층에는 사람들이 실시도록 해놨거든요. 이런 건 일반적인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세우는 망대는 여러분 길은 잘 모르겠지만 만리장성가 엄청 길잖아요. 만리장성이. 거기에 보면 만리장성은 100m 간격으로 망대를 세웠는데 2만 8천 개래요. 2만 8천 개 엄청나게 했죠. 우리는 4천 망대. 그런데 2만 8천 망대를 세워서 아무리 만리장성, 첩적, 중국의 성을 중국을 되어쌓고 보호하고 있지만 적으로부터, 오랑캐로부터, 적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많은 약탈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죠. 어려울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메뉴가 나오죠. 딱 아군이 침투해가지고 파수하고 있는, 고쳐쓰고 있는 적군을 뒤에서 목을 확 따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망대는 필요하지만, 요새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잘 아는 창세기 11장 사절에도 보면,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기서 탑이란 말은 망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흩어졌어요. 세상의 망대는 어느 한순간에 더 강자를 통해서는 그 망대에 보초 쓰고 있는 파수꾼뿐만 아니라 그 망대를 통해서 성급을 통해서 그 통과해서 그 나라 자체를 말소시키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대로다. 우리의 망대는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개인의 망대도 마찬가지고 한 민족도 그렇고 한 가문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여호와께서 지키는 성,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허사로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61편 3절에도 보면, 주는 다이시력이 고백합니다. 영혼이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망대를 고백하면서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혼이 주의 장막에 고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물러갈지여다. 그렇게 하면 흑암이 물러가잖아요. 견고한 망대예요. 흑암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망대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망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어떤 망대는 아닌 거죠. 세상의 망대, 개인의 망대는 한계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이슨은 이 고백을 앞사올 것부터, 아들 앞사올 것부터 그런 반역을 당하고 피난길에 올랐다가 난이 진압된 상태에 오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자문 1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문 18장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니라. 부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읍, 견고한 망대를 여기는데 부자가 그 재물의 견고함과 성읍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로마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망대는 결코 영원한 망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망대, 예수 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삼의 아님의 비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마태봉 16장 13절에서 20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 일을 알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현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계지 못하리라, 초궁열시를 줄이라.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결하신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 마이크가 저 소리가 안 들려야죠. 그래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어떤 망대를 외쳐야 됩니까? 이사야 4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대를 외쳐야 되는데 망대를 외치는 게 아니라 망대 위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망대 위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차분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가끔 강의하다가 앞에 나갔다가 제재를 당했어요. 강의할 때 앞에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망대가 뭘까요?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시는 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망대가 뭘까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교육자분에게 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육자가 대답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서에 망대는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영전 메시지, 보금 전하는 것. 그게 망대입니다. 왜냐하면 망대 위에서 파수꾼을 뭐라고요? 적의 상태를 살피잖아요. 적군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망대 위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보금 가진 자가 보금을 증거하는 그 현장, 보금 전하는 말씀 운동,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그 현장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것이 망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금 전하지 않는다. 보금 전하지 않는다. 다락방 안 한다. 생명 운동 안 한다. 망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망대 만들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보금 전해서 보금을 전하든지 전해서 다락방 문이 열리면 더 좋고 그것이 교회화가 되어지면 사천망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다락방 문이 열리기 이전에 일단 교회화가 되기 이전에 한 사람에게 그냥 보금 전하는 것. 그게 망대 역할이에요. 왜냐? 보금 전할 때 뭡니까? 보금이 뭐? 복된 소식이 뭐예요? 재화, 저주로부터 구원 받잖아요. 쉽죠? 대답들 안 하시네. 너무 당연한 건가? 그런데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은 인간의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풀.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원제와 사단과 재앙 가운데. 왜 인간은 하나님 말로서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노력으로 행위로 될 수 없잖아요. 풀이거든 인간은 풀. 육체가 풀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움도 꽃과 같은 데 휘어져요. 제가 98년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서른둘이 왔을 때, 연수 계속하지 마세요. 서른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머리 길었습니다. 전부 결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 결혼한 걸 보고 실망을 하던데, 그건 내 스스로 혼자 착각이야. 아무도 나한테 얘기한 적은 없어. 20년 전에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지만, 그 꽃은 언제든지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글씨를 통해서. 예수 글씨를 뭡니까? 죄와 조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선지자, 참된 세상, 참된 왕.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리고 입을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제가 한 2년 동안 알았던 우리 카페, 운동하고 가면 카페, 조그만한 카페가 있어요. 아주머니 2년 동안 알고 지내다가 계속 그랬죠. 제가 좀 약을 올렸지. 아주머니, 내가 언젠가 예수님 전합니다. 거기 목사님들 와요. 기준교회, 김포의 기준교회 목사님들도 운동하고 오시는데 일참 카페가 있어요. 많이 얘기하시겠죠. 저는 혼자 가니까. 아주머니, 언젠가 내가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약을 올렸어. 그러다가 지난주에 아무도 없길래 A4 용지 가지고 가서 구원의 길 딱 그랬죠. 영접 딱 했어요. 했더니 저 가정부모 아주머니, 그에 다닌다면서 했더니 아휴 목사님, 친하니까 저 여자야 그에 다 안 다니지 오래됐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분실점 아주머니도 천주에 다닌다. 안 다니고 있어요. 이거 한 망대인데 다락방 물이 열려야 되잖아. 열려야 망대가 되는 거거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금 전하는 것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그냥 보금 전하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오늘 갔더니 가끔 운동하고 하는 사우나가 있거든요. 카운트에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음료수를 많이 팔아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얘기하겠죠. 제가 팔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또 음료수 사주니까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 인기 짱이시고요. 목사님이 발이 그렇게 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 다 알아요. 동네에 반장이 쇠굴리대로 저보고. 여러분 볼 때는 저는 참 내성적이고 되게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참 혼자 운전 생활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 가면 전부 그렇게 대인 가게는 좋을 건 내가 전부 많다네. 사람들 다 안다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노는 기입에 보금 전하려고. 쉬워요? 안 쉬워요? 보금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왜 예수님만이 길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그리고 아담의 후선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선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룡료 탄생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동룡 탄생이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또 남녀 관계를 맺지 않은, 성력으로부터 인퇴된 사람이 돼요. 왜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처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머니 하나님 떠나 우리 인간에게 원죄와 자범죄와 사단으로부터 수많은 문제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원자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조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예수는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은 대교육 캠프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번을 갔는데 장대기 열석자 되시는 분인데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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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86세 우리 권사님이 캠퍼 나가서 요인 되시는 분을 영접시키고 교회로 모셔왔는데 4년 동안 다니다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못 오시는데 아주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90세인데 86세 때 만났는데 친정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86세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저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장로교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나를 교회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 찰나에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거든요. 90세인데도 지금 딸이 매일 목욕시키고 사이가 잘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랬죠. 생애고도 복과 독게 생겼어. 아, 그거 멋있더라고요. 나이가 90인데 딸이 매일 목욕시키고 딸이 사이도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늙으셔야 돼요. 청동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 사이를 딱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 9월의 길을 딱 처음 들어본대요. 복음을 쫙까지 전했어요. 지난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와서 주인 바꿔라 했더니 목사님, 지금 바꿔기는 너무 힘듭니다. 기회를 주세요. 우리 팔주님과 기회를 주겠다.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없어보기는 없어버리는데 기회를 주겠다. 그럼 복음 떠나는 자체가 너무 기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잖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인데 인간은 이 건물도 무위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 영혼을 주셨어. 그런데 왜 생로병사가 생겼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다로 말면 이 문제가 왔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져셨어. 믿으면 모든 문의의 길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에 들어오게 된다고. 이거 전하는데 이걸 복음을 매일 전하란 말이 아니라 올렘븐트 저를 잘 보고 있는데 쉽잖아요.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초등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노인이든 노인 중에 가서 고습 치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성도 특정한 사람만 복음 전하랍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집사는 현장파예요. 그래서 전도사 때 현장파라 현장파가 어디 있습니까?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현장파예요. 현장파. 현장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원고들 안 하고 원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입증할게요. 마태문 5장에 보면요. 5장 13절에서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거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뀔 뿐이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볼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르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현장파가 어디 있어요? 현장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보험 가진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는 사천망대의 모든 보험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현장파가 있습니까? 현장파가 무슨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똑같이 다 보험 전하는 거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오해된 거예요. 오해된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한 사람에게 보험 전하면 천만을 준다 그러면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실패하도 전할걸요? 무슨 현장파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제입니다. 마태봄 7장 24, 26절을 보면 사천망대를 세우기 전에 첫 번째를 꼭 기억해야 된 것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망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성사님의 하나님니까 성령은 마태봄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제외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되어지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 보금으로 편집 디자인이 설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토요일날 이번 주일날 피텍 권사 안수집사 세미나 주제강의 기초 메시지 중에 기초 메시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의 예수님은 그리스도 신자 일과의 축복 다섯 가지 확신 열 가지 발판 스무 가지 전도 전략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섯 가지 확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거 다 할 수 없어서 보금으로 편집 디자인 그걸 메시지 했거든요. 토요일날 굉장히 피곤한 데서 한 10시쯤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내 인생이 보금으로 편집이 있다는 걸 묵상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여러분 집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편집하라 그러면 편집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의 장르를 만들 때 책이든 잡지이든 영상으로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편집을 만들어라 할 때 이렇게 편집하고 싶죠. 젊은 청년들은 전영수 묵상인같이 멋있는 남자 기업의 회장을 만나서 기업의 회장 아들을 만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편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보금 안에서는요. 내가 보금 안에서 새로운 피저분을 되어주고 망가졌던 내가 보금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 로마서 심정에 말한 것처럼 나의 보금으로 경국이 되었다는 걸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라든지 정말 감격스럽게 옆에 보면 예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금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또 편집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디자인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무너지지 않는 망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두신 뭐냐면 사천망대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천망대운동을 쉽게 설명하면 사천망대운동은 너무 너무 표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금전에서 다락방 문이 열리는 것 또 내지는 한 사람에게 보금전에서 그 사람이 교회화 되는 것 그게 망대의 시작이거든요. 올 한 해 동안 피텍 정론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저에게 보금 받은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올 한 해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화 되게 해주세요.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이게 망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가요. 이게 사천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부흥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현장파가 없다고 이제는. 무슨 파가 있어요? 우리는 다 모두 다 보금파예요. 전도파 알았죠? 왜냐. 우리 전교인이 보금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보금이. 그래서 우리는 사천망대를 하는데 파수꾼의 자세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자세는요. 2사의 60전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2사의 40전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세워내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빨리 갈게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2사의 50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움스 1장 11에도 보면 합형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높은 산에 오르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그다음에 합형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그럼 여러분 보다 다 산에 가라. 그 말이 아니지. 다 산에 가세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또 모든 적을 볼 수 있는 가장 요충지는 높은 데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보금전하는 것. 그래서 보금전한다는 말을 오야만 돼요. 저는 우리가 놀고 다 놀잖아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산을 넘는다.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떤 관계없이 보금전하는 우선순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을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 위험에서 그 멸망에서 그 저주에서 빼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썸이시요. 썸이. 채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파수군의 자세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은 우선순위 딱 생각해요. 저도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의도성을 가지고 만나요. 이렇게 지역에서 만날 때는. 오늘도 가서 잠깐 운동하고 한 번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119 구조대에서 소방관으로 장으로 근무하고 명퇴하신 분인데 좀 알았죠. 그래서 제가 파수방지 생각이 나가지고 기존 교회 10년 다니다가 지금 코로나19가 1년 동안 안 다니는데 맹탕이에요. 맹탕. 10년 다니다가 교회는 2년째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장님 제가 목사는 거 아니니까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손꼽구하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럼 금요일날 할까 금요일날 2시 하나 뭐 이렇게 얘기 지금 중이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 전도보다 쉬운 건 없어요. 관계 관계 관계하라는 관계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사야 62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군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화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미요. 파수군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전도라는 복음 전화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삼오오늘의 축복을 누리도록 탁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파수군의 소리인데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사야 52장 8절에 보면 내 파수군들의 소리로다. 라홈스 1장 10으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말은 소리라는 말은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 여러분 주일날 주일날 말씀 중에 결론 부분에 제임스 페이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열정. 우리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역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 기억이 힘들다. 아닙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전해야지. 왜 싸워요. 왜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육자는 1지역, 2지역, 3지역 해가지고 캠프가 해. 캠프. 캠프. 소리를 높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높여. 높이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볼 때 제가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사람을 의식하거든요. 내가 막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막 높이라 하하라 그러니까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보금 안전해요. 저 하나도 성경에 나와있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아까 얘기했던 할머니, 집사님 보금 전화나 갔는데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장관계 결석자도 결석자인데 우리 권사님이 사이에게 보금을 한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에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미 암이 다 퍼졌어요. 남편, 장례민도 반대하는데 캠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과 같이 갔죠. 보금 전화하고 왔는데 보금 전화했던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그래서 내가 권사님하고 같이 캠프를 할 수 있어서 제가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치유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전신이 이제 이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임상 약을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유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놀래는 게 아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인만의 하나님으로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나 충격받았어. 나는 치유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당장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됐는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인만의 하나님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그랬는데 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보금을 그렇게 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해요. 온몸이 사지가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 보금 안전한다. 다락방 안전한다. 그게 참 올해 우리 교회가 사천망대 대역세란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인이 열매 있든 없든 보금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어제 원래 교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공항교구에 하요일 캠프하는 날인데 어제 회의가 있어서 못 갔어요. 궁금해가지고 1월 달에는 못 갔으니까 겨울이니까 2월 달부터 캠프 들어간다고 어느 집사님에게 시스템을 준비해놓으라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오늘 학업교구 모임 가면서 전화했어요. 집사님 어제 어떻게 캠프 했습니까 우리는 못 갔으니까 교육재기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전사님이 사단에 틈타지 말라 했는데 내가 언제 사단 틈탑냐 사단 틈타지 말고 그래서 현장 갔다 왔대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정신 먹고 갔던 카페 여사장님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목사님 여사사장님이 뭐냐면 집사님하고 여자들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데에서 만났던 사장님과 불신자인데 카페를 운영하는데 만났어요 안 그래도 목사님 다음 주 정도라도 목사님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해놨대요 목사님 언젠가 온다고 그럼 당장 얘기할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연히 얘기해야죠 다음 주 가서 보금 그거는 준비된 분 같더라고요 보금 전화해서 영접하는 것도 다뤄봐 안문 열려도 괜찮아 보금 전화하는 게 지금 지금 보금을 전화하잖아 지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리지 않고 영생에서 생명을 얻고 이 축복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리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면 만약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보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로 믿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 이게 그래서 열매 따지지 마세요 보금 딱 전화 그런데 그 여사삼아님은 될 것 같아요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천망대 중에 첫 번째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망대와 개인의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망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천망대를 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은 주의하러 생각만 하는 생각 돌아달라는 게 아니라 보금 전해야지 보금 전해야지 생각만 하는 생각 그리고 어느 날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산 유예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들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우리 딸들이 보금을 전하는지 안다는지 모르겠어요 딸들이 세 명이 있거든요 그것도 청년부 두 명이 있고 대학부 한 명이 있는데 청년부 그렇게 훈련 많이 받는데 보금 전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좁혀서 마지막으로 변론 부분에 가야 되잖아요 사천망대는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금 전해서 다락방문이 열리도록 아니면 교회화 되도록 하는 것이 망대의 하나입니다 교육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천망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아니 마감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보면 15장 1절 32절에 보면 15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이와 같이 제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영접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 아홉배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올 한해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사마리아 수소가성 여인 같은 안전병인 같은 정말로 인생에 답이 없는 정확하게 여러분 보니까요 저는 20년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있거든요 서울대 수학가 나와가지고 대학원 하고 있는 불교 동아리에서 몇 년 사이에 그것도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몇 년 사이에 출가를 그러니까 스님으로 출가를 20명 했어요 그중에 주동자가 누구냐면 지금 원주의 스님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어느 날 공황장에 온 거죠 공황장에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게 와가지고 도서관에 뛰쳐나갔는데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그때 딱 자기가 뭐 결론드렸냐면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도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딱 결론드리고 그때 마침 스님의 어떤 법문을 들으면서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환이 될 텐데 그렇죠 아니면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약 먹어도 되잖아 공황장에는 먹고 나서 복음 전환이 되는 거거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안해 있어요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부금에 공포에 떨고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 전환은 전하든 안 전하든 간에 바울처럼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서론에 안 며인다고 복음 전환이 되는데 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인 13절 48절 말씀처럼 하나님 영생 얻기로 작정된다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도 그렇거든요 장례를 하다 보면 장례를 십몇 년 했잖아요 십오 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처럼 중직자들이 가정에 장례가 나면 우리가 성심껏 정말 기도하면서 하죠 근데 새가족도 와가지고 교회 잘 안 나고다가 덕을 덕보기 위해서 이렇게 장례해 주세요 하면 얄밉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장례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십몇 년 이십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에겐 처음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상처받거든요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늘 복음 전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왔을 때 그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에베스 1장 3절 5절 말씀처럼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적재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것처럼 우리 한 영혼을 창세전부터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 전환할 한 사람도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라니까 지구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영혼이라니까 우리는 도매권을 막 넘기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단순한 교회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교회 등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자화 되도록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돌밭도 아니고 길갓밭도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도록 에베스 4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의 일이도록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올 한 해 저에게도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한 사람 붙여달라고 그럼 장단기결석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장단기결석자 인터넷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 또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대박 났어요 대박 났다니까 예배식 꽉꽉 찰 것 같아요 그렇죠? 꿈을 꾸시라니까요 청년부만 부흥되면 안 되잖아 대교고도 부흥될 거 아니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께서는 추원합니다